이 캐릭보다는 디펙터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뭐야 내 구체 슬롯 어디갔어? 히터닌트 첫 터대 못 잡는데 얻어보았죠 히터닌트 제작용으로부터 강하우고 히터닌트 첫 터대가 더 이상할 수 있어 스페 poe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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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1타 22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료 공격 파워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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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서서 다 디저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러네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 지우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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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원으로 돈 벌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돈 주네 염원에서도 실전 압축 염원 뭐고 화상 안 쓰니? 염원으로 돈 벌 수도 있긴 한데 염원으로 돈 벌 수도 있긴 한데 간다 부적 부적 저주냥 푸른양소 염원으로 돈 벌 수도 있긴 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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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가 없어도 되겠지? 경각만 있어도 되지 싶은데 이걸 몸통 박치기를 주는 에너지 없어서 첫 턴 넘겨야 되는 건 아쉽네 게 sci-fi Fi 기계 아롯이 입에 벌레 들어가겠어여 만백스웰이 필요한가봐 만백스웰이 필요한가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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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666 주판 주판 떴으면 주판 Vs 노예산 키키키키요. 광기 쓸까? 광기 어디 들어가도 밥값 사는데 마음의 옷에만 들어가면 됩니다. 마음의 옷에 광기 안 들어가게 마음의 옷에를 지워버려. 나 화 안았어. 나 화 안았어. 진짜 나. 펄 대란 1 펄 대란 1 대단하군. 혼틈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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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자. 피하자. 상대 1 스페어. 3 상대 1 스페어. 상대 1 스페어. 첫을 능숙당 선택이었다고 하네요. 난재가 산재 스톨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 아니 뭐 강섬이 45딜이야. 0코 1대로 45딜 카드 쓰냐. 안 쓸듯 우효 초록 힙박스 안 쓸듯 와또 자리오스